설거지 해! 나에게 죄가 있다면 돈 없고 집 없고 갈 곳이 없다는 게 죄다 죄 그냥 막 갖다 버리면 되지 뭐 부릴수가 잘한다고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닌데 간단하네 어떤 녀석이 밥이랑 플라스틱을 다쳐버렸어 쓰레기 똥 뒤져? 아니야 그냥 분리수거 잘했나 보는 거야 지금 날 뭘로 보고 쓰레기 똥 뒤졌는데 뭘 안 뒤졌어! 짐 좀... 안 뒤졌다니까! 너 미세 플라스틱 들어봤어? 미세 플라스틱? 사실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친구가 많이 아파 그럼 안 되지! 지구에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이 넘치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많아지면 아픈 친구들이 점점 더 많아질걸 아! 우주는 깨끗하지 않을까? 우주로 가자! 그거 좋지! 그럼 내가 친구들을 모아볼게! 그 유명한 일룻 머스크도 우주로 가는 게 이유가 있다! 자! 가자 우주! 아니 우주도 웬 쓰레기가 이렇게 많아? 다 지구에서 버린 거 아냐? 쓰레기 좀 줄이세요 여러분! 쓰레기 때문에 큰일이다 큰일 용어! 용어! 저기밖에 없길! 으에에에에에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리고 환경이 오염되면서 난 살 수 없게 되었고 요령 물고기가 되어서 우주를 떠돌게 되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지구로 돌아가서 분리수거 재활용에 대해 많이 연구해주세요 그게 지구를 살르는 유일한 방법이랍니다 굴야! 나 결심했어 지구를 지키기로 그게 말이 돼? 지금부터 찾아야지 지구를 살리는 방법을 찾으면 돼 어떻게?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? 쏘백에 가면 알려준대 함께 가서 들어볼래? 함께해요 선한 영향력 쏘백 줄리와 함께하는 쏘백 쏘백 유튜브 구독하고 좋아요는 꾹 눌러줘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